경기도는 지난 8일 도청에서 경기도 재난현장 자원봉사 ICT 쉼터버스 전달식을 가졌습니다. SK하이닉스는 지난 2021년 감염병, 수해복구 등 재난현장의 봉사자 등을 위한 휴식 공간이 부족한 것에 착안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4억 원을 기탁하였고 최종적으로 쉼터버스를 경기도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차량 내 종합상황실에는 재난상황실과 직접 소통을 위한 화상회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스마트 안전시스템과 연계해 자원봉사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. 자원봉사자들은 활동 시 손목에 스마트 밴드를 착용해 심박수, 체온, 쓰러짐 여부 등이 실시간으로 측정됩니다. 건강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쉼터버스로 이동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자원봉사 쉼터버스는 이날 전달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자원봉사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. 재난시의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쉼터로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상시에도 농촌 일손 돕기, 취약계층 지원 등 자원봉사 현장과 혹서기 혹한기 도민을 위한 이동 쉼터로 활용하는 등 도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. 이날 직접 버스에 시승한 김동연 지사는 재난현장에서마다 경기도의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애를 써주셨는데 이분들을 위한 쉼터버스를 기부를 통해 운영하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쉼터버스를 통해 더 많은 자원봉사자가 재난현장에 함께할 수 있게 됐다. 경기도를 나눔과 포용, 상생이 힘께하는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드는 커다란 한 발자국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내외 뉴스 통신 신선호 기자입니다. 내외 뉴스 통신 신선호 기자입니다.